그러면 마음은 우리가 처음에서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도 이랬죠. 그런데 마음은 지 혼자 절대로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정신작용들 저는 심리현상들이라고 제일 쉽게 옮겨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심리현상들의 작용의 도움으로 대상을 압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심소법, 마음 부수법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는 마음 부수법들 혹은 심리현상들 혹은 정신작용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살펴봐야 되죠. 어디에서 살펴봅니까? 제2장에서 살펴봅니다. 제2장에서는 이런 마음 부수법들을 52개로 정의를 하고 52개야! 이라고 놔두고 보면 또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래서 52개를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현상들, 우리 정신작용들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아주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각 심리학파라든지 인지과학이라든지 어디선지 나름대로 각각 다른 기준을 세워서 다 분류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불교적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딱 목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1번 잘 먹고 잘 살기, 2번 멍 때리고 앉아있기, 3번 금칠하고 불상의 법당에 올라가기, 4번 열반을 실현하기. 뭡니까? 4번 내가 그랬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럼 열반은 실현을 누가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몸뚱이는 열반을 실현을 원합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 혹은 마음과 함께하는 정신작용들도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과 열반에 도움이 안 되는 거로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불교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제일 쉽게 말하면 선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유익한 법, 선법이라고 합니다.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선법 혹은 저는 해롬법으로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유익하다, 해롭다는 것은 물질에는 유익하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의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건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 영역은 뭡니까?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됐죠? 해로운 것 대표적인 뭡니까? 탐욕. 그렇죠? 탐심이 팍 오르면 이거는 해탈 열반에 방해되는 겁니다. 됐죠? 해탈 열반이 아니고 세세생생행 윤회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 방해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는 해로운 심소법이라고 해버립니다. 됐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유익한 심소법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엄격하게 자태를 들이대서 여기서는 아름다운 심소법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현상들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익한 작용도 하고 어떤 때는 해로운 작용도 하는 것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 유익할 때도 있고 해로운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 13가지 그럼 해로운 심리현상들, 해로운 심소법들 14가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혹은 좋은 심소법들 25가지.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3다기 14다기 25는? 50 맞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52개 맞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되죠? 13, 14, 25, 52. 됐죠? 그래서 심소법은 52개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거기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 책에 보면 몇 쪽입니까? 193쪽이죠. 그러면 52가지 만부수법들이 개관되죠? 올해 몇 번 하신 분들은 눈에 훤할 거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눈에 선하다는, 훤하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심리현상들에 대한 파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죠? 정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 요새 찬불가지요?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쫙 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그죠? 이 찬불가 부른다면 뭡니까? 미리 들어갑니다. 노래가 좋아서 노래 따라 부르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정진입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정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뭡니까? 정진하면 뭐가 팍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선법, 불선법입니다. 선법, 불선법하고 정진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진을 해서 열반을 실현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열반을 실현합니까? 일어난 것이 불선법이라면 없애야 열반을 실현할 거 아닙니까? 일어난 것이 선법이라면 정장시켜야 열반을 실현할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총행에서 수백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불교에서 정진을 하면 네 가지 바른 노력. 이렇게 정해야죠.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 훈하죠? 훈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소법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기준은 뭡니까? 선법, 불선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만부선법 개관 보면은 제일 먼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됐죠? 열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기서 다른 것은 뭡니까? 선법과 함께하면은 선법의 역할을 해버리고, 불선법과 함께하면은 불선법의 역할을 하는 것. 됐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됐죠? 열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 밑에 가면은 2에서 해로운 마음부수들 있죠? 14가지 되어있죠? 그 오른쪽에 가면 젤루에 가면 아름다운 마음부수들 25가지 되어있죠? 그래서 13, 14, 25. 외우기도 쉽죠? 3, 4, 5.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2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들 있죠? 전부 다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들 때때로들이든 되죠? 그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제목 모르게 알겠죠? 아 반드시 함께 이런 게 반드시고, 때때로 이런 게 때때로. 됐죠? 말은 좀 이상한데 그죠? 자꾸 들어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죠? 이거 누가 이렇게 반드시들 때때로들, 누가 정착시겠겠어요? 이거 우리 주로 대림세님이 다 진짜 아비담마에 대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기발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제가 옮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들 때때로들 제가 했습니다. 됐죠? 왜 반드시 일어나니까 반드시들 때때로 일어나니까 때때로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들 일곱 개는 그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한자로 보면 촉작의 수상사, 그 다음에 명근, 주의 이래 되면 되죠? 그 순간에 있어서 자세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끊이 쉽습니다. 그죠?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이 잡도록 하면 반드시 한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때때로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됐죠? 근데 이거는 다 뭡니까? 좋은 것과 함께하면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쁜 것과 함께하면 나쁜 역할을 하겠다 싶으죠? 그럼 해로운 마음을 부수로 보면 해로운 반드시 내게 해로운 때때로 열게 됐죠? 그게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해로운 심속법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는 내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없음, 들떡음. 그런 때 다 보이죠? 나쁜 생각이 팍 일어났다는 것은 이 네 가지가 기본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가서 설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으니까 설치고 있죠? 지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남 앞에 와서 이래 하겠어요? 지도 지금 하나도 수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돼가 있는데 그죠? 그죠? 어리석으니까 와서 뜯습니다. 뜯는다는 말 자체가 보니까 양심이 없죠?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양심도 없고요. 제 보면 얼굴이 두꺼워하고 수치심도 없잖아요. 맞죠? 저는 이것만 보면 왜 이래 부처님은 그죠? 나를 저를 이렇게 잘 알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움 안 하면 되는데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보십시오. 들떡. 맞지요? 다 웃으시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옳은 말씀이라서 그죠? 앞에 세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번째는 분명히 맞죠? 붕 들떡하고 그죠? 해로운 반드시들 생각하면 딱 나오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강국선임 생각하면 뭡니까? 바로 정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로운 떼떼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세 가지는 탐욕과 관계되는 겁니다. 탐욕 사견자면.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쇄 구애는 성냄과 관계되는 거고요. 캐태운침, 그 다음에 의심. 여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명 잘 되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더라도 아름다운 마음은 반드시와 때때로고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 중에서 19개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드리고 나머지 밑에 6가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상황상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요리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름다운 반드시 드리면 우리 믿음이 있죠? 그럼 여기 중요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사실은 불교 선법은 전부 마음 챙김을 얻음으로 근본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강조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할 수 없어서 또 6, 7, 8, 9장 있잖아요. 학원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러면 뭡니까? 저는 거절을 못하거든요. 정말 아닙니다. 나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겠는데죠. 불교 이야기로, 부처님 이야기로, 부처님 덜 미기면서 하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서 부터 25가지입니다. 이거 꼭 책을 통해서 한번 음메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가까운 논의는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이 네 가지 책에서 멋지게 이 책에서 설명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심소법들 52가지 설명을 대충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음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일장에서는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그죠? 그 경지나 그죠? 그 마음의 그죠? 그 종류 따라서 보면은 89가지다. 그런데 왜 하나한테 89가지? 근거가 뭡니까? 마음은 찰라신 찰라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을 할 때 찰라신 찰라멸을 빼먹으면 아무 논의가 안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찰라신 찰라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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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죠?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갖고 딱 분리를 해보니까 89가지라는 것이 일장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그 업의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벌써 한 100번은 들었죠? 그지만 하나도 안 못하고 그죠? 100번 들었죠? 그런데 내년에 또 만나면 만일에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만일에 내년에 또 2권 갖고 한다면 제가 1권 한 3시간 정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때 어떤 게 마음입니까? 쫙쫙쫙 요렇게 빕니다. 그죠? 그래서 일장에서는 그려봤습니다. 자 2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자 2장도 마음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혼자서는 하나로서는 절대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하는 것. 요렇게 정해야 됩니다. 됐죠? 마음은 마음부수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한다. 자 그 마음부수법들이 몇 개냐? 52개다. 됐죠? 이 52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개. 해로운 것들 14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 25개. 됐죠? 요것도 각각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들 때때로들 해서 쫙 나누니까 52개가 되더라. 됐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반드시들 7개 때때로들 6개. 그 다음에 해로운 심소법들 반드시들 4개 때때로들 10개. 됐죠? 아름다운 심소법들 반드시들 19개 때때로들 6개. 그래서 심소법들의 정의가 뭐냐? 심소법들은 정의 요 책 제일 앞에 나옵니다. 2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마음과 함께는 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는 것. 요렇게 정의합니다. 요것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186쪽 한번 펴보십시오. 요것만이라도 2장에서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186쪽에 보면 결합의 특징 해갖고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이 결합하는 특징을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것이 마음부수법들의 정의라 보면 됩니다. 됐죠? 189쪽 제일 밑에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며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마음과 결합된 52가지 법을 마음부수들이라 한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팍팍 지어갖고. 표시를 별표 팍팍팍 한 대기 해놔야 되겠죠? 요렇게 딱 적어놓으면 그죠? 딱 됩니다. 됐죠?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렇게 해서 52가지 심소법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삼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마음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일 번은 뭡니까? 일 장에서는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 대상을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마음은 찰나생찰나 멸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은 팔십 아홉 가지로 분류된다.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또 나옵니다. 그죠?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궁만한 마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래 삭혀서 핸말도 하고. 여기에 사무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요새는 속 좀 늘었어요. 배짱을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딱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펴봤고요. 이 장에서는 이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인데 마음이 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소법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됐죠? 그죠? 그 심소법들을 52가지로 정리해냈습니다. 됐죠? 그것이 2장입니다. 자, 이 3장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게 마음이냐?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한은 어떻게 보면 3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280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그 앞에 279쪽 표 보면 일반적인 항목이 길라잡아 있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그죠? 마음을 대상을 안다는,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마음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 이 3장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쫙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억수로 깊어집니다. 억수로 알죠? 매니매니. 그죠? 억수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뭡니까? 280쪽입니다. 그 서시 돼서 이번에 나왔죠?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서의 53가지 함께하는 법들을 본성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해. 왜 53가지입니까? 1 더하기 52는 53.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지. 그죠? 마음 1개, 심소법들 52개. 그래서 53개입니다. 53가지 법을 왜 53가지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53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따라, 본성을 고유 성질, 중고에서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했다고요. 자,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마음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까? 여섯 가지입니다. 뭡니까?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앞에 우리 89가지 마음으로 일장에서 촥 분류냈죠? 그럼 이 89가지 마음은, 이 89가지는 몇 개의 느낌과 함께하는가? 됐죠? 이제 1번부터 89번까지 번호를 쫙 매긴다 칩시다. 그럼 1번 마음은 몇 가지 느낌과 함께하는가? 혹은 무슨 느낌과 함께하는가? 2번 마음은 무슨 느낌과 함께하는가? 쫙 다 살펴봅니다. 입이 쫙 벌어지죠? 어머야, 이 89개지 딱, 그 도표로 다 해놨습니다. 그 도표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뒤에 넣으면 도표 나와 있어요. 그럼 2번은 뭡니까? 자, 마음은 어떤 원인, 89가지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하는가? 됐죠? 여기서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뭡니까? 여섯 가지입니다.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이 여섯 가지를 원인이라 합니다. 왜 원인입니까? 이 탐진치, 불탄부진불치야말로 유대의, 이 중에서 탐진치는 우리 삼독이라 하죠? 유대의 어떤가는 원인이죠? 그럼 불탄부진불치는 뭡니까? 해탈, 열반의 어떤가는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여기서 탐진치, 불탄부진불치는 뭡니까? 1번 탐진치, 불탄부진불치는 마음이다. 아니다. 2번, 마음 부수다. 3번, 멍.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렇죠. 탐진치 이런 거는 우리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부수법들, 심소법들입니다. 됐죠? 그럼 앞에 나오는 느낌은 뭡니까? 느낌은 마음이다. 2번, 느낌은 심소법이다. 아니다. 3번, 느낌은 멍. 뭡니까? 느낌도 심소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52가지 쫙 나왔어요. 반드시 다 나왔어요. 촉작의 수상사에서 다 나왔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들과 함께하는가?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89가지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하는가? 됐죠?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3번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백미입니다. 이 6가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음은 기본 역할이 뭡니까? 대상을 하는 것이죠.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인데 몇 찰나 일어난 마음은 일어나서 독특한 자기 고유의 역할을 하고 빡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억수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오지만은요. 마음은 89가지 마음은 통틀어서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찰나의 마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됐죠? 이런 건 좀 이따가 보겠고. 그렇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되죠?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음은 89가지 마음은 모두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 됐죠? 14가지 딱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그게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집에 문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 어머요. 문이 뭐지? 마음이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문이 있지? 육문 있자래요, 육문. 문이 6개입니다. 눈, 기, 코, 이, 허, 몸, 마음. 됐죠? 안이, 비, 설, 신, 너희가 문입니다. 그래서 안이, 비, 설, 신, 눈, 기, 코, 이, 허, 몸은 그 문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문이 뭡니까? 나는 마음의 문으로 뭘 본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아비담마는 정확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잠재의식 혹은 바방가를 여기 쓰는 거죠? 아비담마에서는 마노의 문이라고 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바방가가 마노의 문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문을 통해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상이 뭡니까?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뭐 수백, 수천 군데에서 말씀하셨죠? 색, 성, 향, 미, 촉, 법. 됐죠? 문은 뭡니까? 안이, 비, 설, 신, 너희. 대상은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건 아비담마이고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많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개통분류를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특히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마음은 물질적인 의지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몸뚱이는 여기 딱 있는데 내 마음은 허공에 동동동동 당깁니까? 웃기고 앉았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물질적인 토대를 갖고, 몸뚱이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토대라고 합니다. 토대는 물질적 토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물질적이 적어놓으면 더욱 훨씬 이야기 좋습니다. 자,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식, 우리 안식이라고 했죠? 자쿠이냐는, 혹은 눈의 아르마리. 그럼 안식,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에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눈이지. 그렇죠? 똑같이 해서 귀, 코, 혀, 몸 됐죠?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 만호 있잖아요. 마음은, 만호는 의와 의식, 우리 의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눈, 귀, 코, 혀, 몸을 의해야 합니다. 남은 의와 의식은 뭐를 의지할까요? 물질적으로. 그거를 상자부 아비나마에서는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다가 아니고 심장 토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다의 와투라고 해서 심장 토대를 인정합니다. 이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우리 의와 의식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여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이 대한 이야기가 훨씬 깊어져 버리죠? 우리가 마음 하면은 자다, 라사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마음은 별거 아닙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됐죠?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동일합니다. 유식에서도 요별, 경으로 옮깁니다. 요별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으로 경은 대상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 모든 불교에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그래야 됩니다. 이 정의로는 하나지만 1장에서는 마음은 찰라생 찰라 멸이니까 몇 개? 89개. 됐죠? 그렇죠? 2장에서는 마음은 찰라생 찰라 멸이니까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합니다. 심소법들 몇 개? 52개. 됐죠? 3장에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다른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나는가? 2번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하는가? 무엇이 원인입니까?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됐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뭡니까? 3번은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몇 가지 역할을 했어요? 14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했으면 되죠? 됐죠? 4번. 마음은 무엇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여섯 가지 문입니다. 그렇죠? 눈, 기, 코, 혀, 몸. 마음인데 이때 이 마음을, 문으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바방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방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노의 문으로 하는 건 이전에 있었던 기억해내는 건 전부 뭡니까? 이건 우리 눈, 코, 몸을 의지해서 기억 안 하죠? 내가 어제 있었던 일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제 있었던 일. 다 이걸 만져보니까 엄마야, 여기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일이 다 기억난다고 이거는 좋게 말하면 신통도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좀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점재들 그런 거 하지요. 그렇죠? 뭐든지 하려면 뭐죠? 뭐든지 하나에 물건 하나 갖다 주면 다 안 닦고 회사하면서 그렇죠? 저도 뭐 조금 기이가 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해서 진출을 한번 해볼까? 죄송합니다. 저는 천생적으로 안 어울리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말도 안 좋은 moisture. 그렇죠? 그렇죠? 아, 참나. 됐죠 그죠? 그래서 저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되죠? 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 몸이 기억 안 합니다? 내 눈이 기억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기억하겠죠? 그런데 아비다마적으로는 찰라생 찰라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찰라생 찰라메 라는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 앞찰라의 방안가를 의지해서 이것이 문이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것을 정신적인 것을 기억해낸다고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문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의와 의식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거를 아비다마에서는 또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유정들은 물질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뭡니까? 눈, 기, 코, 혀, 몸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를 우리는 상자부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81쪽입니다. 느낌의 길라잡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에서는 느낌을 부처님께서는 종류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 이러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다마에 오면 이거를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라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토대가 뭘까요?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다마는 물껏이 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껏이 홈 파는다는 말을 알죠? 머리 끝에 홈 파는 게 아비다마입니다. 사실 이게 중국에서 취모금이라고 그랬어요. 취모금. 알죠? 취모금이란 뭔가 알죠? 너무나 날카로워서 됩니까? 머리 틀기에 시로하게 하나도 탁 잘라 집은다고 그랬죠?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껏이 홈 파는다는 말이 제가 지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낸 말이지만 중국에서도 취모금 굉장한 지혜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취모금에 비교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다마의 말로 취모금입니다. 거미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나눠서 살펴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당연히 괴로운 느낌도 육체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 정신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즐거운 느낌도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비유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비다마에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죠? 괴로운 느낌 두 가지.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두 가지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리고 이 네 가지 안속하는 평온한 느낌 됐죠?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였습니까? 281쪽 보면 느낌을 길라잡아서 느낌을 우선 세 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됐죠? 다시 이것은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한다 말이 어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옮기면 다음에 개정판 내면 확 이루고 옮겨볼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앞에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 이렇게 앞에 육체적 하나 넣어놓으십시오. 육체적 즐거움 고통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 됐죠? 기뻐은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 불만족은 뭡니까? 정신적 괴로움 됐죠? 그리고 평온 그럼 다섯 가지죠? 모르는 분들은 없죠?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 모른다 하면 완전히 유치원생보다 더 이상합니다. 됐죠? 285쪽 보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들과 함께하는가? 됐죠? 그걸 도표에 걸어놨습니다. 도표가 처음 보면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이해하면 아하 대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보면 해로운 애가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개죠? 동그라미가 왜 열두 개입니까? 우리 이 도표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85가지 마음 이 도표 보면 해로운 마음 몇 가지로 되어있습니까? 열두 가지로 되어있죠? 이 해로운 마음 밑으로 보면 열두 가지 이것이 이 각각이 여기 동그라미 하나씩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순서대로 그래서 해보면 다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것도 조사해보면 85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다 예대합니다. 85가지 마음이 왜 121가지입니까? 출세감 마음이죠? 8개인데 도화과 해서 예류도 예루과 일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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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과 불안도 아란과 아란과 하면 8개죠? 이것이 각각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하고 배대가 되면 5 곱박이 8은 40입니다. 그래서 앞에 81가지에다가 40을 다하면 81다하기 40은 121가지 아씨 나 모르겠다 그만입니다. 그렇거니 하십시오.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자신이 못합니다. 책 한번 읽어보면 1장 제일 뒷부분에 읽어보면 121가지 마음이 된 설명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보면 유치원 수준이고 모르고보면 대학원 박사 과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용이 어렵서가 아니고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런 노하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원인의 길라잡이 286쪽 있죠? 앞에 뭐가 원인이라 했습니까? 탐진치 불탄부진불치라고 했죠? 288쪽에 보면 286쪽에 보면 원인의 길라잡에서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한자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됐죠? 이 여섯 가지를 원인으로 합니다. 왜 원인으로 합니까? 탐진치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고 됐죠? 불탄부진불치는 즐거움의 행복의 원인이고 또 더군다나 뭡니까? 해탈열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85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게 287쪽 돕혀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 나 모르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되펴면 서너 번 배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맞죠? 딱 봐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하니 딱 봐서 알겠다. 아하 그죠? 아비담반은 그렇게 재밌게 해야 됩니다. 첫 번부터 다 되펴면 제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서너 번이 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다 됐죠? 그죠? 그런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할의 길라잡이 되어있죠? 289쪽입니다. 그죠? 차지있죠? 역할의 길라잡이에서 넘깁니다. 290쪽입니다. 그 보면 역할의 분석에서 역할의 길라잡이에서 역할은 14가지가 있다. 됐죠? 그 14가지가 뭡니까?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봄 덜음 냄새 맡은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죽음 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은 이 14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마음은 찰라싱 찰라 밀이죠? 탁 찰라싱 찰라 밀 하면서 딱 일어나서 뭡니까? 이 14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딱 하고 딱 사라지면 그 다음 순간 마음이 딱 일어나서 14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딱 하고 딱 사라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일어나서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은 우리 깜마니아마라 그럽니다. 정해진 법칙에 해갖고 이렇게죠?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이틀만 제목만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0조 그 보면 1. 재생연결 바티산디에서 쭉 설명해놨죠? 290일조 까지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재생연결식입니까?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한다. 그런 받아들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그 정의되어 있죠?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라죠?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저는 뭐랍니까?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되면 이거는 불교 아닙니다.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재생연결식이 읽지 않으죠? 한 번 깨울하고 재생연결식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건 깨구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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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다가 나중에 깨울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업이 있기 때문에 또 재생연결식이 팍 일어납니다. 이제 뭐 일어난다고 꿀 합시다. 그죠? 꿀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꿀 꿀 꿀 꿀 꿀 아이고 무시라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가 재생연결식입니다. 중요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생연결식을 받느냐 이거는 그죠? 불교하는 사람 특히 아비단말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업의 과보지요? 재생연결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의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좋은 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업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무거운 업 그 다음 임종이 다다라 지은 업 그 다음 습관적으로 지은 업 이런 법칙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재생연결식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계속 뭡니까?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날 확률이 억수로 높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임종에 다다라 특히 우리가 나이 들었었잖아요 임종에 다다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사람들은 해로운 업 잘 안 짓잖아요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죠?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원하는 말하고 제가 나이를 덜 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깎고 왔을 때는 제 나이를 밝혀야 됩니다 제가 56입니다 머리 깎고 일어오면 한 40대 중반으로 보고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서른 몇 살 됐는데 다 22살 잃어버더라고요 저는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어리게 봐주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까 억수로 철도 안 들었고 어리게 보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생연결식은 중요합니다 재생연결식 한 번 뭡니까 재생연결식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생에 있어서 존재지속심 혹은 방황과 혹은 잠재의식으로 찰로생 찰로매라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292쪽 보면 방황과 되죠 방황과 혹은 잠재의식이죠 이거는 재생연결식하고 100%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 생에 최초으로 무슨 재생연결식이 팍 일어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존재지속심 혹은 방황과 잠재의식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방황과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방황과의 말로 찰로생 찰로매랄입니다 됐죠 찰로생 찰로매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광등처럼 됐죠 이거는 우리 유식에서 아리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유식에서는 찰로생 찰로매를 찰로와 상속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찰로와 상속을 합쳐서 전면이라 합니다 식전변 들어보십죠 파리나마라고 그랬어요 민냐하나 파리나마로 식전변이래 전면이 뭡니까 우리 안혜선임은 유식의 최고 대가인 안혜선임은 인찰로가 멸하고 과찰로가 인찰로와 다르게 일어나는 찰로 멸찰로생이잖아요 찰로생 찰로멸과 상속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설명만 더 멋있게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재생경결식이 방안가로서 찰로생 찰로멸 하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3번에 전향이 나오죠 전향부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인식과정에 개집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상하고 이렇게 막 눈깃고 마음을 통해서 막 찢어보니까 괴롭잖아 그래서 저는 대상과 안 마주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은 우리는 대상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맞닥뜰 수밖에 없고 대상과 맞닥뜨리면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상처받은 영혼이 왜 이렇게 코미디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전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죠 대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으로 향하는 최초의 마음이 있겠죠 그게 전향의 마음입니다 그럼 별거지 전향은 말로 향한다는 마음입니다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전향입니다 당연히 전향에는 오문 전향이 있고 의문 전향이 있습니다 오문은 뭡니까 눈기, 코, 혀, 몸 밖으로 향하는 눈기, 코, 혀, 몸의 전향 오문 전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이전의 경험으로 향하는 의문 전향이 됐죠 우리 대상을 인식할 때는 최초로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전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쉽게 합시다 그 다음이죠 298쪽 봄, 드름, 냄새, 맛봄, 담 이걸 우리 소위 말하는 저는 전오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오, 앞전자 다스도자 알식자 됐죠 우리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다섯 가지 식이죠 그죠 그렇게 전향을 하면 뭡니까 대상이 우리의 눈기, 코, 혀, 몸을 통해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팍 일어나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봄, 드름,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입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됐죠 됐죠 몇 찰나에 다섯 개 동시에 팍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안식이 눈의 아르마리가 대상을 딱 마주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할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대상을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상식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됐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저게 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 원리를 보면 됩니다 컴퓨터에 뭡니까 처음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찾아보기 이런 거죠 인터넷에 딱 그렇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그죠 강목 딱 한 번 치 보십시오 강목에 딱 치면 안 되게 됩니까 강목 치는 거는 일종의 전향의 마음 이런 게 있죠 그럼 컴퓨터에 뺄어내면 뭡니까 데이터 그 컴퓨터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마음입니까 뺄웩 조사죠 그죠 그게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목이는 어떤 놈이다 딱 아이고 요새 인터넷 겁납치다. 나는 내 거 없는 줄 아는데요. 억수로 많았을디다. 와 이거 어떤 사람들은 댓글 이상한 거 카페인데 댓글 등을 한 거 있잖아요. 제 욕 세력까지 욕까지. 저는 과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남 욕하니까. 저 사람도 내 욕하겠죠. 저는 내만 남 욕하고 남은 내 욕하지 마라. 이런 거 절대로 압니다.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분은 나빠도 나도 맞다. 난 남 깐다. 그러니까 남도 내 욕하겠지. 그래 해보면 많이 편합니다. 물론 다 편한 건 아닙니다.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건 남 욕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는 사람이 이명의 이 꼴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조사하면 결정하겠죠. 우리는 요새 컴퓨터가 있어야 했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2000년도 더 이전에 이런 말들을 옛날에 컨설팅대로 우리 인식과정을 따다닥 해서 찰나신 찰나 메로 말씀하시다가 굉장하지요. 그래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불교 편이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세요? 뭐다 결정하면 어떻게 되세요? 업을 짓겠지요. 여기서 속행해가지고 나오죠. 이거 가로에서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계란말 이해 다 대핍니다.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속행은 됐죠. 그렇죠.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딱 나왔으면 되죠. 딱 나왔는데 떡볶이 천만 원짜리 돈다발입니다. 심양계도 이랬는데 떡볶이 천만 원짜리 돈다발 결정 딱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이게 웬 떡이냐고 확 잡아 넣어 가야지.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우리 업을 짓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다가 뭐 그러죠? 퍽 밟았습니다. 찰나 제가 안 해도 뭔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을 팍 하겠죠. 똥 밟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팍 자환하고 업을 팍 짓는 마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뭐라고 결정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업을 짓기 마련입니다. 그 업을 짓는 것이 여기서 속행입니다. 속행 자환하는 업을 짓는 마음. 설명에도 그런 나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강한 업을 지으면 여운이 남겠지요? 그게 13번 등록의 마음입니다. 등록하고 거기다 요새 옮기면 저는 여운의 마음이라고 옮기겠습니다. 됐죠? 너무나 업을 짓는 속행이 팍 강하게 일어났으면 바로 방가로 그 다음 찰나에 방가가 못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잠재의식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뜻하죠. 너무나 강한 업을 짓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운으로 이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과보의 마음이 두 번 정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4번째 뭡니까? 200, 300 있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특별하죠? 이것이 죽음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앞에 방안가 혹은 존재지 속심 혹은 죽음의 마음은 성질로는 똑같습니다. 전부 방안가의 성질인데 존재지 속심과 똑같은데 한생의 최초의 존재지 속심은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이름 붙여줬고 한생의 맨 마지막 존재지 속심도 방안가도 특별하죠?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걸 죽음의 마음이라고 불러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가지 역할입니다. 됐죠? 그럼 팍팍팍 넘어갑니다. 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9쪽 보면 문의 길라잡이 있죠? 문은 6개죠? 당연합니다. 눈기, 코, 혀, 몸, 만호의 문입니다. 그런데 310쪽이죠?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그러나 잠재의식을 일러 만호의 문이라는 데 그 줄 한번 팍 끊으십시오. 잠재의식 방안가를 잠재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3분에 보면 잠재의식을 일러 만호의 문이라는 데 설명해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서 모르면 그렇거니 알면 아하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의 길라잡이 313쪽 도표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팍팍 넘어갑니다. 317쪽의 대상의 길라잡이 있죠? 대상은 몇 개가 있어요? 당연히 6개입니다. 눈기, 코, 혀, 몸,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대상은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감촉.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비담마에서 감촉은 딴 것이 아니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북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촉의 내용은 우리 지, 화, 풍 3대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됐죠? 지, 화, 풍 불구에서 말하는 지, 수, 화, 풍은 우리 눈에 보이는 흙, 물, 불, 바람 이런 것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질을 갖고 고유 성질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대라는 것은 견고성을 이야기하죠. 딱딱하냐 부드럽냐 됐죠? 딱딱하냐 부드럽냐 하는 것은 몸으로 우리는 감촉으로 압니다. 됐죠? 이렇게 해보면 뭡니까? 부드럽구나. 이거는 딱딱하구나.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의 대상입니다. 됐죠?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화대. 그러니까 우리 화대는 열성으로 옮겨입니다. 열성. 열이 뭡니까? 차갑느냐 따뜻하느냐 차가우냐 맞죠? 이거야말로 감촉의 내용이죠. 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찹찹하구나. 그죠? 이런 거 턱 만지면 이거 뜨거려. 그죠? 됐죠?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풍은 뭡니까? 우리 유동성으로 봅니다. 됐죠? 바람. 몸의 내용이죠. 선풍이 휙 틀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감촉의 내용입니다. 지화풍은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럼 수대는 우리는 점착성. 응집성이라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응집성은 몸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성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우리 서류를 체육에서는 응집성도 우리 몸의 대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는 응집성 수대는 만호가 몸을 안 통하고 마음이 직접 체득하는 법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대상 319쪽이죠.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다. 됐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해서 쭉 해놨습니다. 읽어보면 상식입니다. 그중에 그 밑에 319쪽 한번 봅시다. 중간 밑에 보면 1, 2 되있죠? 1, 2는 우리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 색성, 향미, 촉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물질을 전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성의 물질, 미세한 물질. 됐죠?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6장 길로 보시는 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거니. 예, 다음에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마음도 마음의 대상입니다. 맞죠? 대신에 지나간 마음. 맞죠? 지나간 찰나의 마음들은 전부 지금 마음의 대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들, 심리현상들 당연히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열반도 마음의 대상이고 우리 개념 있죠? 법이 아닌 개념. 이영애, 커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전부 우리 또 만호의 대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에 따라서 문도 6가지죠? 눈, 기, 코, 혀, 몸, 마음. 됐죠? 그렇죠? 그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건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대, 아까 말씀드렸죠? 332쪽입니다. 그렇죠? 토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의제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럼 뭐가 물질적, 어둡니까? 우리 눈, 기, 코, 혀, 몸은 각각 토대가 뭡니까? 눈, 기, 코, 혀, 몸. 눈, 기, 코, 혀, 몸의 아름아리는 눈, 기, 코, 혀, 몸이 토대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건 재밌는 게 그죠? 332쪽 제일 밑에 줄 보십니다. 그들은 욕계에서는 모두 발견된다. 눈, 기, 코, 혀, 몸, 심장 토대는 다 발견되는데 색계에서는 코와 혀와 몸의 세 가지 토대가 없다. 됐죠? 색계는 굉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색계를 하는 것은 미시한 물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색계를 합니다. 그런데 색계에 사는 신들은 뭡니까? 몸은 다 부족되는데 코와 혀와 몸의 세 가지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컷하면 코가 냄새 맡는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색계 신들은 굉장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촉하는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없다. 이러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당연히 무색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토대가. 말 그대로 무색계는 정신적인 세계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보면 심장 토대 나오죠.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요새 마음이 뭘 의지해서 일어났냐. 요새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비달마 입장에서는 심장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뿐만 아니고 이 세계 모든 인류는 전부 심장을 마음이 일어난 것으로 주문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심장이랬습니다. 불교 영화 아닙니다. 중국 유교 도교입니다. 심장이란 자체가 뭡니까? 마음이 깃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가 뭡니까? 그러죠. 하트는 또 마음이잖아요. 세양에서도 이미 그리스 로마 세양에서도 이거는 우리 마음은 여기 깃든다고 봤습니다. 불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물론 힌두교는 다른데 힌두교는 심장 속에 조그만한 허공이 있다고 봅니다. 허공에 깃드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허공이 아니고 피에, 피를 의지해서 찰라생 찰라 멸한다는 겁니다. 피를 의지해서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피를 의지해서 찰라생 찰라 멸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뇌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뭐냐? 우리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듭니다. 뇌사냐? 심장사냐? 맞죠? 뇌사가 죽음입니까? 심장사가 죽음입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사죠, 그렇죠? 내가 활동을 멈추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내가 죽으면 반드시 심장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게는 저는 우희종 교수님인가?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의학적으로 보고된 거라면 뇌가 멈추는데도 두 시간 정도 더 심장이 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잠재리식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식은 뇌를 의지한다고 못하겠죠? 뇌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심장 토대를 주먹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물론 제 쪽에서 막 그런지 더 굉장히 안 그러고 의학적으로 삐삐삐삐 해갖고 다 물질이 내에서 변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이만큼 요새 의학이나 과학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하고 저는 뭐가 옳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가 옳다 이전에 불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요새 과학하고 충분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종교다. 세계 유일의 종교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다 했습니다. 페 Castle 해 kits ed orge territREAM 해십 해 Sasquatch 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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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